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제가 오랜만에 혼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태풍 흘려나 보다 잠시만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오우씨 지금은 태풍이 올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카메라를 왜 켰냐면 오늘 민준이한테 각방을 쓰자고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각방이 없고 침실이랑 거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잠깐 낮잠 같은 건 잡았는데 한 번도 떨어져서 잡은 적은 없어요 맨날 안방에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민준이한테 제가 먼저 각방을 쓰려고 해볼 거예요 호수는 누구랑 잘 거야? 호수는 민준이 형 잘 거야? 나한테 잘 거야? 내가 조명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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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는 근데 저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가면 저를 따라갈 거예요 아니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딱 신혼부부만의 느낌? 딱 한창 좋을 때인데 제가 같이 안 잔다고 하면 민준이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민준이가 나한테 그랬으면 나는 조금 서운할 것 같아 호수는 맨날 붙어 자거든요 안유성이라 각방을 쓰자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? 지금 일단 민준이 씻고 있는데 카메라 세팅을 좀 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나도 오래 걸렸어 아기 내가 말려줄게 응 이거 옷 입어 응 나도 그 장 왔어 응 날씨가 너무 추워 잠옷 입으면 귀여워 호수? 응 안돼 호수 근데 응 호수는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? 나 왜? 내 말 잘 들어서 아니야 내 말 더 잘 들어 너는 맨날 호수한테 간식 주고 이러니까 호수가 말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어머니 너 말 들은 적 없거든 호수 그렇지 호수 호수 손 너 치아 호수 호수 손 너 해봐 호수 손 귀여워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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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호수 호수 근데 이거는 말 잘 듣는 거랑 달라 왜? 호수 솔직히 너 맨날 뼈 안고 있다가 가잖아 그리고 나 한 번씩 낮잠 잘 때 있지 그때 호수 나한테 오는 거 알아? 응 몰라 호수 너랑 앉아 나랑 거 살려고 해 그래서 호수는 날 좋아해 졸려? 응 너무 졸려 진짜? 네 근데 추워져가지고 이제 에어파도 틀어도 되겠다 그치 일부에 이거 입었어 처음 해보자 응 근데 지금 너무 시원해 솔직히 에어컨 틀면 응 나는 시원한 걸 잘 모르겠거든 응 근데 이 차 문 열면 지금 있지? 진짜 시원한 거 알지 응 근데 위에다 닫아놨어 차 문을? 뭔가 난 오늘 할 수 좋아해 응 내일 내일 맥주 먹고 동네에 뛰어다녀야겠다 나 어떨 거 같아? 동네에 잠어질 거 맥주 먹고 뛰어다니냐? 피할 거 같아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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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뽀뽀쏠으리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 애 근데 우리 신혼부부 돼가지고 응 떨어진 적 없잖아 응 그치? 아 떨어진 적 있어 신혼부부 돼서 너 헬스장 갈 때 나 그런 거야 이거 잘 때나 오래 떨어져 있어서 없잖아 그래서 나 오늘은 응 따로 잘 거야 뭐 어디 가서? 거시를 해서 거시? 응 소파에서? 응 너 진짜 추울걸? 오늘밤에? 근데 소파에서 잘게 나? 응 아니 요즘 너가 맨날 잘 때마다 응 너 핸드폰 소리 때문에 자꾸 깨고 너 봐봐 허무씨 해 해가지고 깨 나 핸드폰 끄고자 안 돼 아니 핸드폰이 진동이 울려 아니 핸드폰이 꺼져 있는데 진동이 어떻게 울려? 너 핸드폰 꺼져 너 핸드폰이야 아니야 너 핸드폰이야 나 그거 깼었어 너 때문에 핸드폰 야 나 핸드폰 애초에 나는 이거 핸드폰을 꺼놓고 자 잠잘 때 진동이 기계에 윙했는데 비계에 놀래가지고 깼어 그거 너 핸드폰이라니까 나는 핸드폰 나는 무음이잖아 핸드폰이 진동이 된 적이 없어 아 너 핸드폰이야 근데 억지해버리지 마 네 거라고 아니 나 핸드폰 꺼놓고 잔다니까 너 핸드폰이라니까 그럼 내가 저번에 새벽에 깨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너 거 배경화면이었어 어 그게 언젠데? 2주일 전 2주일 전인데 오늘 나갔어요 옆에? 아 그리고 또 너 막 나한테 너무 붙어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음 뭐 너한테? 응 너 나한테 발올리고 조금 팔레게 해달라 해가지고 힘들어 근데 오늘은 내가 완전 딱 딜러그에서 잘 구우면 진짜 좋아가지고 음 나 거실에서 잘 입고 오늘 진짜? 응 거실에서 한 번 잡아 너 아마 치워 죽을 거야 넌 응 안 치워 너 왜 호수 꼭 안 꼬있냐? 좋아서 너 없으니까 호수 꼭 한번 잘 거야 알았어 호수 미안한데 나 좋아해 그래 나한테 와 호수 형님 잘까? 응 형님 잘해 형님 잘해 야 너 음이 간식 준다는 것도 착착한 거잖아 호수가 아니야 간식 아니야 호수 얘가 과보냐 간식이랑 자는 거랑 갈게 얘 어디 뛰어 가나 한번 보자 누가 있을 거야 호수 야 간식 있는데 가네 호수 형이 형 잘 거지? 봐봐 하우스 나랑 잔다니까 봐봐 봐봐 미안한데 호수 형이 날 좋아해 그리고 요즘 너무 너가 나한테 반을 비참게 불어가지고 나 오늘 저비씨 잘까? 뭐 이렇게 잘해? 응 나 칼백에 해달라고 나 조금 뽀뽀도 안해주고 그러잖아 호수는 나한테 호수 잘해줘 호수는 나한테 호수 잘해줘 호수 응 오빠 호수 그리고 너가 맨날 호수 껴안고 다니니까 호수가 싫대 너 왜 자꾸 대신 소리 내냐 호수 살 쪄가지고 다 늘어났어 우리 어떻게 해 짜증나 형이 다 좋지? 패치 호수 애기 오늘 혼자 할 수 있지? 나 오늘 너랑 따로잡으기에 그냥 체험해볼게 응 너 졸려 삶아? 응 바로 잘거야? 응 나 오늘 넓은 데서 굉장히 편하게 등등하게 잘거야 그럼 너가 쳐봐야겠다 왜? 너가 나가준 다음에 나 떨린다 호수를 받아야라 사지마 응 응 사지마 호수 호수 호술라 아 그렇게 안 뽑지마 반칙 호수 호수 형아 여기서 자자 알았지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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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잘 안 뽑 café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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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없이 황 어디가? 빨리 빨리 와 어디가? 왜? 내가 이렇게 평화 줄 거야 혼자 잘 수 있다며 응 너 품어주자 뭐야 근데? 나 울었어 울었다고? 진짜? 거짓말 하네 너 일부러 짠 거지? 물 묻었지? 아니 뭐 내가 이렇게 품어줄게 나 울다가 왔어 이렇게 품어줄게 어때? 잠 잘 올 것 같아? 아니 나 무거워서 너랑 못 자겠어 나 사만의 냅 좀 잘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아 무거워 아 맥부에 찍혔어 이씨 니가 밖에 잔다 해서 이런 거잖아 그런 거 아냐? 아 아 맥부에 찍혔어 아니 모순에 찍혔어 빨리 들어가서 가자고 그럼 나 안 괴롭힐 거야? 나 너 내가 솔직히 얘기해 봐 너 내가 괴롭혔다고 생각해? 옛날에 팔베개 해달라고 귀찮게 하잖아 너 그거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앵뽀은 안 해주면 안 됐나? 나 해주면 안 돼? 맨날 핸드폰 하다가 너가 하고 싶을 때는 웬일에 팔베개 하고 내가 해달라면 안 하지 그러잖아 근데 내가 너랑 오늘 안 잘려는 거야 뽀뽀해줘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뽀뽀 지금 해줘? 지금 말고 뽀뽀 난 서운한 게 지금까지 다 튀어나온 거야 뭐? 이제까지 서운한 것들 너도 여기서 살 거야? 응 진짜? 응 이러면 누가 그래? 응 나 이렇게 포함할 거야 아니야 아무 평소 되게 아 날씨 너무 추워서 내가 포함해줄 거야 내가 포함해줄게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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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아 나 터지서 잘 거야 허리 사자 다 살라 절야 어 다시 한 번에 처음에 다시 한 번에 어릴게요 또 와서 다시 잠시 한 번에